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게 엉덩이가 너무 없어서 그래. 엉덩이가 그런 바지라고. 뭐 뭐. 아니 근데 이게 디자인이 이런 거 아니면 네가 이런 거야. 디자인이 이런 거 아니면 네가 이런 거야. 엉덩이가 없잖아. 얘까지 그런 거야. 완전 없지. 얘까지 그런 거야. 바지에 포대기도 있어 안에. 혹시 몰라서 기억이 차고 왔어. 아니 근데 오히려 너무 없어서 이렇게 커버를 이렇게 엉봉 같은 거 하고 다니고. 엉봉하지 엉봉. 개정대 시험 할 때 있는. 야 이거 뭐야. 저거 개정 시켜쓰지 마요. 지금 네 옷 때문에. 아 시켜쓰지 마. 아 시켜쓰지 마. 아 시켜쓰지 마. 아 진짜. 아 오빠 잠깐만. 아 오빠 잠깐만. 어? 아 이거 왜 이래. 뭐야 이거 왜 이래.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왜 이래. 이거 내려 입어. 아 이거 어떻게 해야 해. 야. 잠깐만 잠깐만. 아 이거 어떻게 해야 해. 아 이거 어떻게 해야 해. 아 광수야 이건 아니야. 진짜 손 많이 가는 스타일이네. 딱 좋다 딱 좋다. 자 형 이렇게. 아 됐다. 괜찮아요. 아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아 감사합니다. 봐봐. 봐봐. 진짜 앞에 괜찮잖아. 됐다. 됐어 됐어. 아이 바지 왜 이래. 됐다 됐어 이게. 아. 아 어디 극한 직업이야. 그냥 버리는 카드야 뭐야. 저 진짜 간단합니다. 분장도 간단합니다. 저는 일단 바닷가입니다. 바닷가. 갯벌이. 넓게 펼쳐진 바닷가. 아 시회에 사지 않아. 예. 아 이거 바닷가까지. 제가. 수트 차림으로. 먼 바다를 바라봅니다. 야 그 바지 입어. 어 뭐야. 어 뭐야. 아 엉덩이 뭐야. 야 그거 대장류 시험 바지 라니까. 하하하하. 내가 이걸 해 봐서. 해서 알아. 돕니다.